국내 아시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오는 2018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닐슨 리서치가 발표한 새로운 아시안 소비 성향 보고서는 모바일과 테크놀로지, 소셜미디어 등의 리더로서 아시안들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슨이 발표한 제3차 아시안 아메리칸 컨슈머 리포트는 먼저 지난해 국내 아시안 구매력이 7천7백억 달러였다고 전제하고 오는 2018년에는 무려 1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아시안 인구는 2002년에서 2014년까지 46% 증가했으며, 전체 28%가 다세대 가정이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독특한 구매 패턴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마음과 신체에 웰빙을 표방하며 올게닉 먹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보다 50% 이상 높은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한국의 국립이 오는 것에 들어갑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오는 것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미국의 아시안이 미국의 경쟁률과 음식이나 fashion에 들어갑니다. 모두 3개의 큰 항목으로 분류한 40여 페이지의 닐슨 보고서는 고급 브랜드의 명성과 가치, 품질 등을 보장받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같은 패턴은 특히 밀레니엄 세대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며 할인 쿠폰 사용률 역시 비아시안 개보다 31%가 높은 아시안 특유의 알뜰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아시안 구매력의 최대 시장은 역시 캘리포니아로 2억 5천만 달러였으며 7천만 달러로 2위에 오른 뉴욕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